자기가 이쁘다 대박이야 하하하하 땡큐 대박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으음 우와 개물이 없을 뿐 아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. 안녕 자기 그리워넣어 배달해서 좋아 물 이게 뜨거운 물이 알아서 나오는 건가? 자연이겠지? 그게 그 물에가 묻혀진 것 같아요 냄새 안 떨려 그 진짜 그 계란 어 계란? 어 그게 바로 융합냄새라는 거야 알겠니? 진짜 자연운종 자연운종 하이 그래서 몸을 지금 2시간 동안 짖었습니다 어떡해 우와 우와 이 파도처럼 막 이게 뭐야? 우와 물이 진짜 빠져나와 오 보이세요? 이건 진짜 그 목욕장이야 그거랑 진짜 다르죠 이게 진짜 자연 자연 오 오 일본제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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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반반 줬어 아 센스 센스 이렇게 반반 주셨습니다 센스 센스 잼인가? 먹어봐 직접 만들었나봐 진짜? 직접 만든 케첩 토마토소스 맛있다 맛있어 음 케첩 케첩이지? 돈까스 소스 같은데 너무 맛있네 오우 땡큐 너무 작아 아하하하하 땡큐 와 진짜 센스 이거 못 자른다고 응 서비스가 너무 좋으면 음식도 더 맛있어 지금 음 어디 있을 것 같아 어딨어? 오우 오 마이 갓 어머 진짜 무서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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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에요 와 진짜 진짜 이미 떠먹으러 가졌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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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반중 한 분 계시고 언니가 저한테 이걸 씌웠어요 와 진짜 반중 같다 뭘 찍으려고 그래 진짜 의미 없이 고프로를 거기다 보셨어요 여기서 찍힌 영상 언니한테 안 줄거 내 건데 미안하지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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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제가 저렇게 탔어요. 또 봐도 되겠다. 저희는 지금 포로신 자연운전. 이렇게 강인데 이게 뜨겁죠? 뜨거운 물이에요.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? 과연 물은 뜨거울지 궁금합니다. 근데 차가울 것 같은데? 아니야. 뭐야? 뜨거운데? 진짜 뭐야? 계곡 같은데 뜨거워요. 대박. 김 보이세요?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계곡인데? 따뜻해. 완전 자연운전이에요. 대박이야. 완전 따뜻해요. 대박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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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완전 자연운전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진짜 차울 것 같은데. 따뜻합니다. 진짜 뜨거운 물이. 진짜 뜨거운 물이. 와 이게 제일 예쁘다. 완전 특수네요. 비싸다. 이봐. 으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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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많이. 어. 뜨거웠어 우리 땀 땀 엄청났어 진짜 온천 더럽나요 언니 이거 봐 이거 봐 페리 맛있겠다 너무 멀리 있어 아니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안돼 여기 크로신 맞나? 케라신 케라신인가? 여기 있어 대박이에요 자연 온천이라서 비용도 없고 비용도 없고 더 오래오면 대박일 것 같아 더 오래오면 대박일 것 같아 우리 한 30분 했나? 근데 너희 진짜 개운해 물이 계속 이뻐 이게 다 뜨겁다니깐요 진짜 엄마 아빠랑 같이 와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동원인데 너무 좋았어요 안녕 언니가 찍자 쓰면서 너무 좋았다 언니가 찍어 영원히 망해를 한 벽에 한 벽에 한 벽에 한 벽에 한글자막 by 한효정